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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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수은이 엄마에요. 오늘 먹을 음식은 니치젤리, 청포도젤리, 복숭아젤리, 포도젤리에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구독! 돈을 끊겨내고 손으로 끓이네 저에게 패스 계란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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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킨 조금만 더 먹어요 맛있다 계란 콩나물 맛있어 고추냉이 치즈소스 오늘의 주인공은 뱃살과 진한 맛이네요 뱃살이 정말 맛있네요 웃음 초코 겉에 고소? 아~~ 저거 맛있어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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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해요 고소해요 계란 계란 로제 뼈 아, 맞다. 제가 먹방을 많이 찍다 보니까 요즘 댓글로 저의 잔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. 때마침 이번에 유산균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. 와, 바로 낙토피 센 유산균인데요. 2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구매율 1위 유산균이라고 하던데요. 저희 같은 나이에 장래 유산균이 감소한다고 하던데 유산균을 잘 챙겨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꾸준히 먹어보려고 해요. 그럼 잠깐 낙토피 먹방 해볼까요? 오, 맛있는데요. 캡슐 형태가 아니라 분말로 되어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요.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먹어도 편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장강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도 먹었으니 다시 먹방 해볼까요? 고 Bakly, 고소서와 함께 먹방 해볼까요? 네, 고소서는 원래 고소하고 있어요. 자, 고소서는 죽였어요. 고소서는 팔찌는 물, 고소, 고소서는 미션이 응원하다. 네가, 고소서는 이거나 이곳이 막포도 갈라. 고소서는 양념과 잘 어울리는 곳곳에 소음을 해도 지구할 것 같아요. 매일 먹방을 하면 부족하신 것은 분신규가ège의 하늘이 당황해요. 고소서는 요리에 한입, 상호는 나랑이 지구가 올라간 건가요? 껍질이 고소하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고소한 칼국수 치즈도 매콤해요 더 맛있어요 치즈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칼국수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 vity rasp 쪼금 너와 함께 소고기 맛있었어요 파는 더 압니다 포장 알았다 새우 크리스마스 고소 다진 고소 매운 고소 매운 고소 연어 매운 고소 이렇게 엄청 잘 먹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한 소스도 넣었어요 설탕 아,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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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내산 거봉젤리모음 맛있게 잘먹었어요. 아 그리고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낙토핏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더 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건강하게 많이 드시려면 종군단 건강 아토피 센유산균을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사랑해요.